1은 2학주 1990년 11월 4일 포지션 유격수 2008년 시카고컵스 115만불 계약 당시 동기 허경민 오지완 안치홍 김상수 2010년 템퍼베이로 2점 2011년 샬러스톰 크랩스 2012년 몽고메리 비스키스 2013년 더럼불스 4월까지 4할에 랜퍼만 추신 수위 후 빅리그에 가장 가까웠던 유망주 십자인대 타협 그리고 시즌아웃 계속된 부진 2016년 생산시스토이자 결국 오티아웃 그리고 국내 부품 하지만 야구 계약 제107조 해외로 집행한 선진은 2년간 국내 팀과 계약을 할 수 없다 2년의 금배기 어쩔 수 없는 상태 야구학교와 독립리그 그리고 2019년 삼성 라이언즈 발표하겠습니다 전 샌프란시스코 대야수 이학주 전 샌프란시스코 마이너리그 이학주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 라이언즈에 뽑히게 돼서 영광이고 내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의 이학주 2층 방수가 공을 낚아채 거내자 이학주가 1위를 받고 손살같이 1로로 던집니다 그림같은 이학주의 맨손 플레이에 5위를 받고 봤을 때는 거의 수위 시계구단에서는 칵팩스 안 발표 5위를 받고 그래서 얼굴이 밝구나 다시 만든 거 이학주 이학주 2위로 뛰으면서 1로 1 우욕 유격수 가도 올렸습니다 이리로 아드시아 수비가 나오는 거게요. 메이저 끝 수비. 높게 떨어진 타고! 답장! 답장! 펜스받고 떨어집니다! 유저 호빅 피고 이 학주 이루까지! 유저 호빅 피고 이 학주 인데요. 결국에는 동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야구할 수 없는데. 대출한 남자! 이 학주입니다! 2구 오른쪽! 잘 맞았습니다! 간다! 간다! 이 학주가 끝납니다! 경기 끝! 삼성의 정규 승리는 마지막 홍명윤을 드라마처럼 끝납니다! 이 학주 끝내기 오면! 2019 이 학주 2월 6분 1위 101원 파 치료는 타고난 스팟성 3번의 끝내기 그리고 딱 벌룡이 없죠. 고! 삼아! 그렇습니다. 낮은 골로 다칩니다. 이게 어쩌면 도마뜨렸어요! 그래도 이 학주도 만약에 우선을 처리했으면 이닝이 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9번의 실책 스타트끝이 드라마 스탑 지금 1루 코치를 상대로 안 된다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니까라고 했던 이 모양이었던 것 같고요. 정범모 선수가 정확한... 득과 득을 달리는 평가. 2020년 2년차 베트랑. 진통득의 연봉 협상. 득이 또 해외로 봐야겠다. 상대 striker 인기 2대, 8단계 방탄이 나오는 호수비 모두 다 빠른 주자들입니다. 풀카운트 같다가 맞춘 타구는 파운드가가 컸습니다. 그리고! 1루! 실제! 김호령 땅볼이 됐습니다. 석경수 선행적 붙고 1루에 넙니다! 깜빈타구 유격수 쪽 땅골 오 송구가 빠졌어요 송구가 빠집니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컨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갑자기 촉박차게 늘어오는 포싱은 상대하기 힘들든 그전의 곡은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김원중의 포싱은 굉장히 좋다 본인이 본인에게 실망한 듯한 방망이 이하이픈 컬리 사업란 사실책 최악의 성적 2020 시즌 달라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멘탈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나약해지지 않고 그냥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절치부심 2021 시즌 송구현 사격 높이 뜹니다 높이 떴어요 이학주가 쫓아가면 자 그리고 자기가 타워간다는 것은 딱 가있어요 주자는 3루까지 주자는 3루까지 타자는 1루까지 자 그리고 보험으로 보빈스 자 그리고 주자는 돌아봅니다 주자는 돌아갑니다 지금은 해프닝이 전부 3개는 벌어졌는데요 무타자가 모두 아웃이 됐습니다 이렇게 투아웃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타자는 우르네 개납전 또다시 실책 결국 터져버린 그 실책 지난해보다 익스텐션이 지금 길어졌거든요 근데 데이터적으로 분석해보면 아 이게 뭐죠? 자, 지금 경기 시작 직전인데요 지금 이학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상을 당했나요? 김지찬 선수가 일단 대신 들어왔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지금 덕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매저리그는 큰 꿈입니다 아침 7시까지 나가서 9시까지 게임 운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3시까지는 이제 팀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학을 하면 루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서 거쳐서 올라가는 게 메이저리그인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진짜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7시까지 실패할까요? 다음에서 제결에 하셨습니다 어? 저는 어느 정도의 가정에 다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도움을 받으니, 저기요, 그 가정에 있어요. 이는 다른 지식이 아니죠. 나는 그 가정에 안전했을 때 했을 때, 학교에 공부해서 학교에서 공부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속도에 올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박ana가 무너지에 쥐어하는 중 선거의 장소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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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싹 둘 ふ 7번의 김동엽 8번의 가수로 오랜만에F 북유부인 4 45일만에 콜업 이쪽에 밑을 대고 있는 강릉 보수 한골 타구입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유격수에게 그리고 이학주가 일로까지 전달. 4-6-3의 병살타 그리고 이제 이학주 선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타속에서 안타 기록했었던 이학주 초구론 체인지어 2구 바깥쪽으로 휘어져나가는 공입니다. 스웨트 카운트. 비트는 바깥쪽 1리닝의 3선 55일만의 안타 2루에서 2공을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결다라 밀어칩니다. 좌중간의 안타 땅골입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1루. 1루에서 때렸어요. 올 시즌 첫 3안타 경기까지 센터쪽이에요. 유격수 이동해서 직접 페이스 받고 1루까지 시즌 첫 3안타 경기 자, 스타트. 유격수 쪽 라인드라이브 조용호 선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블페이감입니다. 조금 이제 불펜 쪽에서 특히나 이제 7회. 7회의 어떤 초수만 좀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학주가 또 한 번 자, 그게 쉽지 않아요. 때려냈습니다. 내야를 빠져라. 하나는 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옆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학주 1루 밟고 재채 없이 2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학주의 2루차 오늘 경기 2타수 2암타. 멀티의 특용기입니다. 타격 쪽에서는 첫 타석에 잘 쳐서 그 하루가 끝난 게 아니다. 한 타석, 한 타석이 두 타석 들어가서 못 치면 아쉬워하고 세 번째 타석에도 못 치면 아쉬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타석의 이학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타석 못 치고 들어오면 두 번째 타석이 치고 싶거든요. 초골을 가방 올렸습니다.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오익수가 담장 쪽으로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승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학주의 토로포. 시즌 3호 홈런. 김원중을 상대로 2점짜리 홈런. 이제 점수는 5대4. 한 점차. 자, 이학주 선수. 첫 타석에 이제 안타 이후에 사실 두 번 연속 이제 삼진으로 물러섰는데 예. 자, 중요한 상황에 또 큰 거 한 방으로 또 경기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학주의 시즌 3호 홈런. 단숨에 점수 차를 한 점 차로 접히는 토로포. 라이언즈 파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복귀호사의 오픈사타점 이롱런. 이학주의 시즌 3호 홈런. 하나 둘. 이학주의 시즌 3호 홈런. 이학주의 시즌 2호 홈런. 이항주의 시즌 3호 홈런. 이번엔 세 jeder. 이학주의 시즌 3호 홈런. 2019 2021 2021